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요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로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요하이래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요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함금기에 있었던 두 왕을 말한다면 다이드 왕과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다이슨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정 건축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약계가 무사히 옮겨오자 기뻐뛰면서 춤을 추고 경배했습니다. 또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자신은 백향목 편안한 궁굴에 관하는데 하나님의 은약계는 텐트로 된 성소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다이슨이 성정 건축하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정 건축 재료와 모든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다이슨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가서 성정 건축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성정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모리아산은 다이시 불순한 동기로 인구 조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단을 사한 것과 같은 산으로 다이시 이는 요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칭한 곳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라고 하시는가요 막상 모리아산은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저 보통 산에 불과합니다. 무슨 대단한 경관이 있거나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산이라기보다는 높은 언덕같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모리아산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와 같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려고 한 그 믿음을 본받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창세기 22장을 살펴볼 때 그가 백세의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희생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발의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8세였으니 이삭의 나이에도 18세 18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우는데 사랑과 정을 다 쏟아부은 그런 귀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아끼는 귀한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과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의 나아오므로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오히려 아침 일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체비를 챙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이 걸리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죽어 있던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입장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이런 모습으로 또 짊어진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2000년 후에 나무를 지고 걸어 가신 분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무 가지를 지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같은 산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그들이 사랑하며 따르는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긴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승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의 예배는 우리에게 순종의 예배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어떤 화려함과 격식이 모두 예배에 갖추어졌다 해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가식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이 빠져 있다면 번제와 희생 예물을 가져온다 한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저 예배 분위기만 즐기고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사만 지내는 것이지 순종함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생활이 나에게 없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강조하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예배하고 적용하는 삶의 핵심인 순종 순종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헌금 지출이 더 많아질까 봐 염려된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참다운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찬송은 하늘의 보자를 움직일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진정 응답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은 역사적으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린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린 장소입니다. 나중에 그곳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타장마당에 그분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요하의 천사가 가세계에 명령하여 다이세계에 이르시기를 다이선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이두왕은 오르난에게서 금 600세계를 주고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던 털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요하께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가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야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요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요하께서 그 아비 다이세계에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타장마당에 타장마당에 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타장마당은 보통 언덕이 위에 만듭니다 언덕이는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장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곡을 거두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말은 예배자가 하늘의 축복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하늘의 복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는 시간 축복된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타장마당은 농부가 한 해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이어 노력하고 수관 열매를 보상으로 받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의 눈물과 피 땀으로 한 주간 수구하고 노력한 것을 열매로 거두어들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바로 추수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타장마당 위에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날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주일 날만큼은 더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날입니다. 우리와 만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 뱉기를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한 것을 준비하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날 주일 날 오늘은 내 몸이 좀 피곤하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오늘은 교통편이 불편하네 업무도 밀려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 가정물과 시험도 있는데 뭐 꼭 매주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를 상습적으로 자주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준비가 덜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남들에게 기도 부탁은 할 줄 아는데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와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과 절개의 교제해야 진정 복받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타장마당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 잘 부는 언덕 높은 곳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잘 부는 타장마당에 추상곡식들을 가져와 탈곡을 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오직 알곡들만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알곡들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과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욕심은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풍성한 알곡으로 사여서 축복의 풍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타장마당의 원리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삶에 있어서도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가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아 신이 이다. 앞절 시편 4편 5절에서 더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요아를 의뢰할지어다 했습니다. 바로 예배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의의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요아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요아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이 소서 예배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었지만 가일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처음 것보다는 나중에 것을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고 남는 찌꺼기 남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믿음생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음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하였느니라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였는데 이 마귀가 한 시험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예배에 대한 시험 경배의 대상을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예배를 실패하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점점 세태해져 갔습니다. 교황주의가 들어오고 교권주의 종교의 영이 들어오고 형식적인 예배 폼이 더 중요한 예배 그 모습을 강조하는 예배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사람 중심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람의 생각 이주로 편리함을 이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에 출석하여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 예배로 대충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아프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 내가 교회에 할 수 없이 목 올 경우 하는 차순책이지 채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내 생활에 변화가 없고 축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예배의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들이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처럼 춤추고 나팔을 불며 소고와 수금과 재금으로 요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세요.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이 타장마당에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두들겨 패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다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스타일 흐물과 가식은 모두 두들겨 패서 더 부서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모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 추수의 기쁨을 거두는 예배 새 포도주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저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배자의 그 축복의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배했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셨던 그 장소 왜 타장마당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지 주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타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더 내려놓고 더 부서지고 허물과 가식은 주님 앞에 다 깨어붙여 털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기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뱉고 축복을 거두는 놀라운 하비스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과 함께 드리겠습니다